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제가 라오스에 있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제일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삼겹살을 사 왔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한번 맛있게 구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봐 미아 미아는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라오스 있을 때 김지랑 또? 쌈장 쌈장? 쌈장 후에 쌈장에 먹고 싶었어요? 쌈장 후에 쌈장 쌈 싸먹고 싶었어? 응 쌈장이 맛있어요? 네 정말? 네 신기하네 쌈장이 먹고 싶었어 쌈 싸먹고 싶었어요 하긴 외국 사람들이 쌈장을 참 좋아해요 돼지고기 한번 보여줘 봐 삼겹살 한번 보여줘 봐 두 팩 두 팩 샀습니다 삼겹살이랑 맛있게 쌈 싸 먹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미아 맛있게 먹을 거에요? 네 진짜로? 다 먹을 거에요? 다 먹을 거에요? 다 먹을 거에요? 오케이 자 그러면 요리하러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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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살 오릇 퐁 선가 이미 집행했었니 1,500원짜리 2,500원짜리 2,500원짜리 이말리라구 알까라 얘 기가 이말라 시원 달달 하늘 간장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간장 시원한 고춧가루 소금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당근 고춧가루 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설탕 엿라블странk 밀가루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2분간 2분간 파 고춧가루 1분간 소금 참기름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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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러워 그릇은 양념이 없어주면 양념이 없어져 양념이 붙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